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원세 플랫폼 빈방입니다. 오늘은 불로동 이세아폴리스 쪽에 있는 이다움이라는 곳이 왔습니다. 인근에서 가장 신축이고 여기 팔공산 쪽 대공항 쪽까지 엘리베이터에 있는 원룸이 거의 다문데 여긴 엘리베이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. 중문을 통과해서 방을 보시면 이렇게 넓고 환한 공간이 나옵니다. 오른쪽으로 욕실 공간이 넉넉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또 보일럿이 작지만 작은 공간은 구성되어 있습니다. 뒤로 돌아보시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에어컨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6층인데 이렇게 밖에 환하게 밝고 그런 채광이라든가 뷰가 아주 뛰어납니다. 빈방점, 시저점, 케알에서 더 많은 전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